뚜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자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엔 위쪽에서 등장했죠 지난 시간엔 밑에서 등장했고 첫 시간에는 왼쪽에서 등장했고 그럼 다음 시간엔 어디서 등장할까요? 자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캐스트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 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윈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도를 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래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기다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88학의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서 우리가 52대 27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디를요? 일본을요? 세울 박수 쳤잖아요 다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 올림픽 개최까지 7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새롭게 다 다시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얘네 얘네가 있잖아요 얘네 아 얘네 얘네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번 시간 북한의 방해공작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방해공작 먼저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 무렵부터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나만에 가잖아 거기에 에이즈 환자가 무려 60만 명이나 있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얘들아 우리 에이즈라고 하는 그 질병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60만 명이나 있어 야 거기는 거기서 국제대회 하면 안 돼 이런 여론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세계라고 했던 비동맹 국가랑 공산주의 국가에게 계속적으로 로비하고 뭔가 이제 외교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지 말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수규맺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계속해서 방해공작을 합니다 실제 이제 비동맹 노선이라고 하는 걸 우린 제3세계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죠? 세계사를 들으러 오세요 세계사 하시는 친구들 알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된 방해공작이 있었다 그러던 1983년 9월달로 갑니다 1983년 9월 1일날 자 사진 뭘까요? 대한항공 007편입니다 코리안 에어라인 해서 I love New York 써있죠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우리나라 김포공항으로 돌아오고 있던 이 007편이 이런 루트를 따라서 오거든요 보세요 US 써있죠 뉴욕에서 출발해서 알래스카를 거친 뒤에 이 베링해를 거치고 오우츠크해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나라 서울로 와야 돼 그런데 기장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기장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점점점점점점점이 보이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소련의 연공이었습니다 소련 연공이에요 소련 연공을 침범했다라는 이유로 소련의 수호기 그러니까 소이라고 하죠 수호의 15위 전투기가 출동을 해서 계속해서 위협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바꾸지 않았대 소련의 주장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다? 이 007편이 폭파됩니다 자 대한항공 007편이 1983년 9월 1일날 우리나라의 국적기였던 대한항공이 폭파돼서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탑승객 269명 전원 다 사망했습니다 사할린 서쪽 해안에서 다 추락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망했어요 소련의 전투기에서 민간항공기가 이제 격추가 된 겁니다 초유의 사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뤄졌고 칼기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국적기입니다 자 소련 사할린 부근에서 실종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탑승장 269명 전원 사망했을지 그러니까 여기는 생사를 몰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미 하원 의원이었던 레리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미 하원 의원 민주당 소속의 미국의 국회의원이 하원 의원이 한미동맹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미국의 정치인이 죽은 거잖아요 게다가 뭐 써있죠 한국인 72명 거의가 제미 교포입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타고 있었다고 왜? 우리나라 들어오는 비행기니까 이게 격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어디가? 소련이 미국과 소련이 한참 냉전 중이었고요 그 냉전이 막바지에 자라던 시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에게 엄청난 국제적인 지탄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민간인 격추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알고 있었대요 도청 같은 걸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민간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쐈다는 그런 증거 정황들을 발표하면서 소련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이 83년이었잖아 84년 바로 국제사회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앞으로는 민간 항공기는 격추시키지 말자 이걸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83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받았던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전두환입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뭐라고 했을까? 굉장히 열받았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 공산주의 국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민간 항공기 269명을 다 죽일 수 있느냐? 굉장히 흥분했지만 국제사회의 눈치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해외 순방을 결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해외 순방을 결정했는데 그 첫 번째 방문국이 어디냐? 하필 또 범하입니다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범하라고 했는데 미얀마가 첫 번째 순방국이 된 거예요 그것도 원래 순방국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제 순방국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라는 그런 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북한과 수교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하필 첫 번째 순방국이 공산주의 국가였고 위치상 보면은 여기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뭐 세계사를 하거나 뭐 세계지리 하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여기 있죠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을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여기가 인도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여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이 미얀마까지 갔어 미얀마의 첫 번째 순방국을 왔던 게 불과 격추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던 10월달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날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순방을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외 순방의 그런 정부 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미얀마에서 이제 외교적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북한 애들이 뭘 했다? 테러를 합니다 미얀마 암살폭파 사건으로 여기가 이제 초토화가 됐고요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폭탄이 터졌고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기적적인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 도착하는 예정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정시간에 도착하기 한 4분 전에 터진 겁니다 왜 4분 정도가 늦었느냐라고 보니까 상대국이었던 미얀마의 외무상이 미얀마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그 장관이 뭐 늦었대요 뭐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출발이 늦었대 그 연락을 받고 그럼 우리도 좀 늦게 가지 뭐 해서 조금 늦게 갔다? 조금 늦게 갔는데 뭐 세간에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전두환 대통령의 와이프 대신에 영부인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느라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좀 늦었어요 늦으니까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보 관료들 있죠 이분들 뭐 했을까? 예행 연습합니다 자 음악 한번 틀어봐 우리 그런 거 하잖아 그 군대를 안 갔다 왔구나 군대 가면 예행 연습하거든요 빠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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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해요 그런 예행 연습하는 거를 예행 연습했는데 북한 애들은 그게 어 진짜 대통령이 도착했나 보다 차량이 도착하는 예행 연습했는데 그 도착한 걸 보고 나서 빵 터트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 관료 17명이 사망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초유의 사태고요 해외에서 대한민국 관료 1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뭐야? 선, 전, 포, 고야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이었던 미얀마라는 곳에서 폭탄 테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고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 1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거 심했잖아 이거 너무 했잖아? 엄청 열받습니다 엄청 열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엄청난 이제 반공운동이 벌어집니다 또한 냉전 체제였잖아요 미국과 수련의 냉전 체제 속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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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 국가 이것도 안되겠다 항공기 폭파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반공 있고 흘러내면 북괴도발 목맞는다부터 시작해서 막 멸공 나오고 반공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미국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연달아서 폭파됐죠 그 뭐야? 한국이 폭파됐고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 만약에 여기서 북한과 남한 남한과 북한의 어떤 국지전의 양상이 벌어진다 그럼 다시 한번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소련이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냉전 체제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부담스러워했던 이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때거든요 우리나라 DMZ를 방문합니다 비무장지들을 방문해서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그 당시 국군 장병들을 이제 위문하는 그런 자리를 행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야 됐어 미국 꺼져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 야 내 명령 없이 움직이면 반역으로 간주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군부 내에서도 강경파가 되게 득세를 해요 당연하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가 격치됐으니까 군부 내에서 막 저거 다 어? 우리가 먼저 막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강세 강경론자들이 굉장히 득세했는데 그거를 싹 다 눌러놓습니다 반역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물러나면서 뭔가 좀 진정시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국내 여론을 조금 진정시켰어요 83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뭔가 이제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8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냉전체제가 와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둘씩 터진 거야 어쨌든 국제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 뭔가 좀 진정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그러다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해보세요 재밌어요 세계사에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머리에 점이 있는 분인데 이 고르바초프가 85년에 집권하면서 소련이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무슨 얘기야? 사회주의 경제 개발을 만들면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뭔가 펜세적인 경제를 갖고 있다가 이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소련 붕괴를 앞당겼던 인물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고르바초프가 집권해서 부터라고도 보는 경향이 있죠 자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이제 서방세계와 친하게 지내는 화해의 모드로 가면서 이제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어떻게? 아프간에서 철수합니다 이 아프간에 침공했던 게 우리 지난번에 오지 기억나는가? 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앞에 것도 보고 오시면 괜찮아요 지난번에 맞췄던 고르바초프의 이전에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있었어요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아프간을 79년에 침공했거든 그러다가 10년 만에 79년 89년에 철수합니다 이제 전쟁 안 하겠다 이제 전략무기 전부 다 이제 좀 축소시키겠다 화해의 모드로 가는 그때 이제 소련을 소련의 체제로 완전히 붕괴 붕괴 흔들었던 대규모 사건이 터지니 이게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입니다 이 체르노빌은 지금 현재 한참 소란스러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합니다 자 저는 전쟁은 반대해요 아무튼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렇게 터지게 된 거죠 이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터지면서 엄청난 국제사회의 지탄 및 기탄 등등의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련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소련이 흔들흔들하게 돼 이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제 누가 북한이 똥줄이 타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한민국 그 고조올림픽 남북공동개최만 어떡하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뭐래? 아 정말 말고 그냥 참가해 아 참가하면 되잖아 라고 우리가 거절했거든 아 올림픽을 난 뭐 공동개최하지 무슨 올림픽이 무슨 국가 간에 하는 거야? 도시에서 하는 거잖아 서울에서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아닙니까? 공동개최하지 가 꺼져 너 그냥 참가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북한이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얘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합니다 1985년으로 갑니다 아 86년 1986년 9월 14일 지금 시간 단위가 되게 촘촘하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 서울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 일주일 전이었고요 이 일주일 전에 이제 IOC 사무장이었던 IOC 위원장이었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방문하기 하루 전이야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하루 전 왜?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88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위원장이 방문하기 하루 전 북한이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런 국제대를 열기엔 위험한 나라야 한국에서 이런 거 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이런 짓을 했죠 김포공항에서 시안폭탄이 폭발합니다 무슨 얘기야? 김포공항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터져요 86년입니다 86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폭탄을 터뜨린 거야 자 볼게요 5명이 사망합니다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볼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김포공항 안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터졌고요 여기서 창문 다 깨진 거 보이죠 그리고 뭐 좀 좀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혈흔도 보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랬을 거 아니야?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지금 이게 소위처럼 아시아 경기 대회 아시안게임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어? 야 한국은 국제 경기를 개최하기 위험한 나라야 우리 북한이 있어 야 그래도 할 거야? 올림픽 못해 방해하는 거지 못하게끔 하려고 왜? 체제 경쟁 중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북한은 자기네가 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야? 아부 니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이랑 되게 친했어 북한에 사주를 받고 이 아부 니다리라는 사람이 김포공항에 폭탄 설치해놓고 터뜨린 겁니다 일가족 다섯 명이 죽어요 가족 다섯 명이 여기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렇잖아 86년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북한이 끊임없는 방해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에서 딱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야 한국은 되게 위험한다고 안되겠다 올림픽 취소하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조금 쉬쉬하면서 묻혔고요 언론을 좀 이렇게 좀 통제를 했고요 해외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지 않게끔 좀 막았고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자꾸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자꾸 막 대통령 암살하려고 했고 뭐 하려고 했고 자꾸 이렇게 폭탄 터뜨리고 하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을 보는 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쟤네 왜 저래? 야 화해 분위기 아니야 지금? 야 냉전이 끝나가는데 쟤네 북한 아직도 저러고 있어 쟤네 왜 저래? 약간 이런 눈빛이 있는 거지 그 시선을 의식했던 김일성이 어디 갑니까? 이제 소련으로 갑니다 안되겠다 싶은 거지 소련에 가서 김일성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고르바초포를 만납니다 내내 올림픽 참가하지 마시라요 우리 소련 형님께서 올림픽 참가하지 않아야 우리가 좀 체제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소련에 고르바초포 뭐라고 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스키 야 정신 차려 스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김일성이 뭐라고 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소련한테 그러면 고조 그 평양과 서울의 공동계체 그거 좀 어떡하소?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아니 얘 뭐지 스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왜? 아니 개혁 개방을 통해서 냉전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계속해서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북한이 어떻게든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절당해요 소련이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얘기를 듣지 않아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 1987년 11월 29일 북한이 마지막 무립수를 두죠 이게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더 큰 뭔가 이제 이슈를 끌 수 있는 게 있어야겠다 이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순간 정말 우리 북한이 체제 경제에서 뒤쳐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안돼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 87년 10월 29일입니다 보세요 87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냐면 여러분 영화 1987 봤죠? 제가 한국사 수업시간에 1987 뭐 있다고 그랬어?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박종철 고문차 사건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거 봤잖아 박종철 고문차 사건 이한열 열사가 나왔던 그 6월 민주항쟁이 끝나고 나서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하는 선거가 있기 약 1, 2주일 전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11월 29일이면은 선거 있기 바로 직전이었어 대통령 대선 직전에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고 싶은 거지 그래서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했습니다 115명이 탑승하고 있던 칼기 또 대한항공이야 대한항공이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망했고 북한이 폭탄 테러를 통해서 격추시켰어요 볼게 자 여기가 미얀만데 미얀마 남쪽에 120마일 지점에서 이제 실종된 거죠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 858편이 이제 폭파되는 사건이 초기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그렇게 뭐 858편이 폭파되는 모습을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올림픽 열리기 이제 막 10개월도 안 남았어 올림픽이 9월 17일 날 개막했으니까 11월 달이잖아요 12월이라 합시다 진짜 10개월도 안 남았어요 올림픽이 목전인데 그 당시 서울 788 해서 올림픽에 대한 어떤 열망을 담아서 우리나라 국적계 전부 다 이게 특수 도료를 통해서 인쇄를 따로 해놨거든 탑승객 11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탑승객이 104명 승무원 11명 총 115명 중에 114명이 전원 사망합니다 딱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이 한 명 누구야? 이 한 명이 김현희란 사람이야 이 김현희란 사람이 우리나라에 체포됩니다 언제? 대통령 선거 D-1일 날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체포되는 게 우리나라 전역에 생방송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집권 여장이었던 노태우 후보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김대중 후보의 이제 표가 굉장히 좀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8월 8편 폭파 사건 김현희입니다 김현희 그래서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발표하는 모습이야 결국엔 북한에 의해서 폭탄을 갖다 실었고 그렇게 해서 항공기가 폭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북한의 방해공장 및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꿋꿋이 이겨냈고요 어떻게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좀 끌어들이면서 끝까지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당시 국내에서는 이라고 하고 끝 자 볼게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 미안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이제 진압 장면인데 보면은 민주화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혼란스럽던 시기예요 그럼 그 당시 우리 어땠을까 하고 끝날 줄 알았죠? 이렇게 끝났었는데 너무 짧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놀랬죠? 자 갑니다 그 당시 한편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올림픽 하자 이거야 다시 예를 들어 돌아가 볼게 1981 1981년 9월 31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우리가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7년 남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어떤 돈으로 어떻게 준비하지? 막상 이제 개최가 됐어 야 우리 선정됐어 세울 막 되게 좋아했다 어 아 야 이게 뭐부터 손대야 되냐 손댔게 너무 많아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항도 만들어야 돼요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경기장도 만들어야 돼요 숙소도 만들어야 돼요 기타 등등 편의시설 만들어야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긴 다 새로 만들어 새로 만들어 다 다시 만들어 그래서 다 해냅니다 볼게요 먼저 올림픽 주경기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경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 전부터 경기장은 짓고 있었어요 77년인가 78년부터 짓고 있었는데 요거를 속도를 내서 빠르게 만듭니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기구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건설하는 현장이고요 건설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입니다 야구장과 이제 여기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강변입니다 그죠? 이렇게 완성을 해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88올림픽 주경기장 서울 주경기장이 되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이라고 하죠 이게 와 이게 보면 우와 뭐지? 이게 우리나라 조선백자의 그 아름다운 그 곡선미를 살린 디자인이라고 해 지금 봐도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지금 봐도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축기술주경기장을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든 올림픽이다 경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경기장만 만들 거야? 뭐도 만들어야 돼? 선수들이 오면은 묵을 수 있는 숙소랑 또 기자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듭니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만들었어 어떻게? 아파트로 아파트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금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 여기가 선수촌 기자촌이 다 있어요 근데 잘 봐 이 문양이 여기가 올림픽 공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공원 가봤어요? 여기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가봤겠지만 여기가 올팍이라 부르거든 올림픽 파크 올림픽 공원입니다 올림픽 공원을 갔어요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거 뭐 따라서 만든 거? 이게 이거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의 로고죠 엠블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축 너무 잘하지 않았어? 이거 하나하나 살펴봐서 이 안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진짜 잘 만든 아파트입니다 물론 너무 오래돼서 지금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항공사진 보잖아요 이게 올림픽 공원이고 요렇게 생겼어 항공사진 보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죠 야 이걸 어떻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올림픽 기자촌과 선수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요 가운데 여기 있죠? 이게 복합문화센터 이게 그 당시 올림픽 당시에는 저기 안에서 외국인들과 외국의 기자들이 여기서 막 쇼핑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다양한 복합적인 문화센터가 됐다가 요 아파트를 그대로 올림픽이 끝나니까 텅텅 비어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한테 분양합니다 민간인들한테 분양해서 그 수익을 또 충당하기도 해요 머리 되게 잘 썼죠 되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 선수천도 만들게 되었다 근데 이런 거 만든다 치자 그리고 나서 요것도 보여줄까? 지금 여기 여기 뻘밭이죠? 뻘밭 물 고열고 여기 뻘밭 아파트 조금 있고 여기가 어떻게 변했다? 이 자리가 올림픽 공원으로 변합니다 올림픽 공원의 이제 그 공사기 직전 모습인데 여러분 올림픽 공원 가봤죠? 가본 친구들 아마 알건데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경기장도 있고요 가장 이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고 하죠 홀로 서 있는 나무 홀로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대전에 계시니까 한 번씩 올라오시면 저희 모시고 이런 데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 저희 어머니 아버지예요 보고 싶죠 젊으시네 몇 년 전이야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신다 산화파 시대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뭐 나중에 제가 또 한국사 시간에 얘기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네 엄마 아버지 자 그렇다고 합시다 아무튼 올림픽 공원을 만들었어 그렇다고 하자 끝이야? 아니잖아 도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무슨 도로? 아니 김포공항에 외국 손님들이 내리면 올림픽 경기장까지 한 번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막 아우 불편해 환승 아우 그게 뭐야? 모르잖아? 한방의 직선으로 올 수 있는 올림픽 대로를 만들게 됩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잠실 주경기장까지 그래서 만든 게 올림픽 대로야 그래서 이름이 올림픽 대로입니다 자 올림픽 대로 개통 이제 개통 현장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참가했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서울이 있으면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쪽은 강변북로라고 하고요 한강 기준 아래쪽을 올림픽 대로라고 합니다 왜 올림픽 대로야? 김포에서부터 잠실까지 연결되고 지금은 쭉 이제 남양주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이 올림픽 대로를 왜 만들었다? 올림픽 때문에 만든 거예요 진짜로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다 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들면 뭐가 되느냐 도로를 만들면 사람들이 보여줄까? 한강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우와 한강이네. 왼쪽에 보일 거 아니야? 우와 한강이다. 그 한강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름답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한강을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한강 어땠어? 완전히 그냥 뻘받이었어. 그냥 동네 그냥 강입니다. 볼게요. 강이 얼마는 다들 이렇게 썰매 타고 다녔고요. 한강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강이에요. 뻘받 보이죠? 한강 중간중에서 이 사람들 낚시하는 거에요. 이런데 가서 낚시한다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저희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께서는 서울 여기 한강의 남단에서 한강의 북단까지 수영해서 다니면서 수영하고 놀고 다니셨어. 수심이 깊은 곳은 깊었지만 아닌 곳은 이렇게 뻘받이 있었던 거지. 심지어 빨래도 했고요. 믿겨놓겠지만 한강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모래를 가지고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식이었거든. 정비가 안 되었고 생활폐수나 오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냄새도 되게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정비해야겠죠.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강 고수부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고 한강변을 이제 공원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청소하는 사진들입니다. 뭐 학생들이랑 이렇게 데리고 와서 청소도 시키고요.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정비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은 이 올림픽 때 정비된 겁니다. 올림픽 때. 수심을 깊게 만들어서 이제 뻘받 다 없어졌죠. 그러면서 정화작업을 통해서 이제 뭔가 수질도 개선하죠. 한강 이제 뭐 상하수도 관리 이런 것들도 여기서 종합대책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 한강변을 따라가는 이게 이제 강변북로 또는 올림픽대로가 될 건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때 정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 도로만 있으면 안되죠. 지하철도 타야겠죠. 그죠. 지하철도 타야 됩니다. 왜요? 아니 사람들이 오면은 외국 손님들이 오면 우리나라 와서 와 여기가 서울이래 어 세울. 어 남산타워. 경복궁.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저희가 관광도 다녀야 되지 쇼핑도 다녀야 되지 서울의 문화도 체험해야 되지. 그러면 택시만 타고 다닐 수 없잖아. 하나 얘기해주면 택시도 만약에 택시도 있는데 택시를 그전까지는 얘들아 소형차였어요 우리나라. 어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택시 아저씨라는 택시 운전 택시 운전사 영화 봤어요? 택시가 되게 작아. 다 작거든? 근데 외국 손님들은 크잖아. 외국인들이 크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중형차 택시가 보급됩니다. 중형택시.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모아가지고 이제 영어회화. 간단한 영어회화를 가르칩니다.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철도 개통하는 거죠. 2호선이 개통합니다. 1980년 10월 30일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기념. 승차권. 그 당시엔 승차권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쭉 넘으면 쭉 들어갔다 나오는 요거입니다. 승차권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당시 뭐 운동장까지 간다. 해서 이제 2호선이 이렇게 우리나라 순환선으로 만들어졌죠. 순환선. 그죠? 우리나라의 이제 유일한 순환선이고. 다음 3호선도 조기 개통합니다. 조기 개통. 양재까지 가죠? 양재. 다음 4호선도 조기 개통해요. 3개까지 가는 4호선. 3, 4호선 조기 개통합니다. 해서 3, 4호선 전 구간 개통 해서 선진 조국의 창조. 이거 올림픽 전에 다 개통시킵니다. 왜? 올림픽을 할 때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 80년대 후반 올림픽 할 그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도인데. 이게 국철이라고 해요 얘들아. 수원으로부터 가는 국철 국가철도야. 민영화 되기 전에 그래서 이게 1호선입니다. 지금의 1호선. 빨간색 1호선. 2호선이 순환선 3호선이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이죠? 4호선이 여기 산계부터 쭉 해서 여기는 사당. 그리고 지금은 저기 안산까지 가죠. 이렇게 지하철을 개통시켰다. 왜? 외국 손님들 오면 쇼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택시 아까 얘기했지만 택시에서 중형차가 보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질서정연하게 우리 줄 쓰는 거 있죠. 차례차례 줄 씁시다. 그전까지 안 그랬어요. 줄 쓰는 거 거리에 깨끗하게 만드는 거 뭔가 선진시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생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올림픽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그런 인식 개선이 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화려한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뭔가 이제 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도 있었다. 도시정비 과정에서 쫓겨나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보면은 이게 판자촌들인데 이 판자촌이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즉 모든 이제 도시 개발이나 이런 거는요.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다른 쪽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집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철거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1988 상계동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상계 노원 상계 목동 개포 이런 데 있죠. 전부 다 이때 정비가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제 판자촌 주민들 다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났어요. 상계동의 모습이야. 지금의 이제 강북구 상계동 강북구 간이 노원구죠. 거기 있는 이제 상계동에서 실제 이제 전경들과 주민들이 이제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계가 이제 어려워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 전부 다 파괴되는 모습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이분들한테는 그 올림픽에 어떤 영광을 갖다 줬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이제 철거 용역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다 부시고 있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생활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엄청난 이제 방해 공작과 그리고 힘든 이런 우리 국내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9월 17일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됩니다. 하고 끝날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보고 갈까? 아 재밌잖아. 자 마스코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코트. 호돌이입니다. 호돌이. 혹시 호돌이 알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마스코트를 정할 때 호랑이로 정했어요. 누가 이제 이 디자인을 누가 하셨냐면 김현이란 분이 하셨거든. 굉장히 많은 이제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야. 나중에 찾아봐도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김현이란 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호돌이를 이제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마스코트로 우리가 짜잔! 너무 예쁘죠? 호돌이. 자 이게 이제 24회 서울올림픽의 공식 이제 마스코트로 이게 딱 나온 거야. 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했던 이제 공식 마스코트인데 호랑이를 우리가 마스코트로 할까라고 했을 때 그 뒷얘기야. 썰이야. 그때 이제 우리나라 후보 마스코트 후보 동물 중에서 토끼가 좀 있었대요. 토끼가 있어서 토끼가 되게 유력했대. 그래서 정보관료들은 토끼를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랬게? 군사정부잖아. 전두환 때잖아. 전두환 정부 때이기 때문에 군사 독재정부의 이미지가 너무 센대. 거기다가 호랑이를 넣으면 뭔가 다 때려보시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조금 더 유하고 조금 더 귀엽고 마스코트로 하기에 좀 안증맞고 토끼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 토끼는 무슨 토끼야. 호랑이 해. 그렇게 해서 호랑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호랑이에 대한 이 호돌이가 나타났는데 이게 얘들아 지금 이게 굿즈로 나와도 정말 인기가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상모를 돌리고 있거든. 상모 우리 거야. 상모 우리 거야. 자, 아무튼 상모를 돌리면서 이걸 글자로 형상화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상모를 가지고 글자로 형상화해서 서울 이렇게 써놨고 실제 이제 한복 입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 굉장히 귀여운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게 다 굿즈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야. 양궁. 육상, 농구, 권투, 카누, 승마해서 수영, 탁구, 배드민턴, 볼링 너무 귀엽지. 호돌이입니다. 호돌이가 이렇게 있었다. 또한 2018년이죠. 1988년의 서울올림픽 2018년의 평창 동계올림픽이잖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 역시 마찬가지로 호랑이었습니다. 수호랑. 물론 이제 반달곰도 있었지만 수호랑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 수호랑이 이제 평창이었고 동시에 같이 개막식에 입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호돌이와 평창.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코트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뭘 봐야 돼? 드디어 우리가 1988년 9월 17일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하게 됩니다.